여기네 찾았어요 어 찾음 비밀이었음 여길 다 왔음? 세이브 세이브 있어요 어디 왜 안오지? 감 좋아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 기다리 또 떨어지셨나? 아니 아니 샘 정리 중 오케이 됐다 좋았쓰 어 이제 화살 쏜다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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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아파요 아파 아하하하 야 나 파기 진짜 몇 발 못 사가지고 근접 정리해주면 화살은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간다 깨구멍이 간다 아아아아아 successful 양 아저께 부활하니까 ض 노비 간다 노비 간다 부활하니까 그냥 두근햄 부활하니까 아저씨 그래요 graves одеок 난 데뮤 지고 노비야 오케이 오케이 노비 간다 crucified 빠라라라 따안 아 아 necessary 내 머리가 꼬셨다 와! 개쎄! 70몇씩 따라 사기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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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불쌍해 야 너 주 펴는게 더 센거 같다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은근히 이거 데미지 있는거에요 기다리 기다리 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 뚜뚜뚜루 조이소 저 어? 어? 안 돼? 아이씨 뭐야 어딘가 뭐가 있다 여기 허르라! 그렇지 오 잠깐잠깐잠깐 뭐지 저건? 어? 뭐야 간다 간다 뿅간다아 어어어 삭님삭님 어? 어? 환작! 환작 두개! 환작 두개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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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이상한데 슈퍼덴인데? 흠? 어? 여기 어디야? 보스야 벌써? 흠? 벗어버렸지? 벗어버렸지? 벗어가 아니고 엄청 오래 했어 어 여기 로프인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땅! 땅! 컷! 뒤! 사막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이 번 엄청 무늬해 뭐야 맨날 떨어져 위에서 한 세네명 떨어진거 같네 아니 두명밖에 없는데 왜 이리 많이 떨어지는거 같지? 삼천국녀라니야 말씀이 너무 험험험험하신거 아닙니까? 아니 험하다니 삼천국녀라니 잘 순화해서 표현한거지 어 피톤 개많으시네 누구다? 나 개많지 세킥 손둔만 해요 아직도 난 체력을 올렸으니까 체력좀 올려야돼 이거 보니까 체력이랄까? 모스네 다왔나? 이들 레디? moments 어 높도 안됨 슛슛슛休 tail 슛슛슛 두두두두 노만오면 출발 두투투투투투투 두두두투투 utilis 우리 UEA 세력 재생 물려 두두투투투투투투 왠지 도우 억제의 물약도 써야될 것 같다 다왔나? 아니네? 야 너 어딨냐? 노비아짜연뿌뿌 아 아니네 여기 출발 뿌루뿌뿌 슝 뭐지 얘는? 어디가요 후사님 죽어간다 압수로가 갔다 헐 어? 바닥 막혔다 어딜 때려야되지? 아니네 어딜 때려야되지 저거? 아니 미친 짐작이 안그랬네 나도 으아아아 으아아아 배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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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뭘해야돼 나 힐러나서 할게없다고 예 한명 한명은 대기해야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있을게요 미팅 있으시면 저 타고오세요 아프다 짐 짐 쓸게요 어 이따 이따 지금 쓴다 자자자 앉아 앉아 빨리 앉아 한명 아무나 앉아 아이씨 날렸다 야 나 두개 날렸어 뭐야 이거 왜 보스 어디갔어 보스 어디갔어 미치겠네 아니 그게 잘못 점프했는데 로프를 타버려가지고 아니 어딜 때려야되지 어딜 때려야되지 짐작이 안나는데 다음에 말하셈 일단 깡수사님의 뒤에서 활로 파리를 앞에 다 제거해줘야될 것 같애 화살 필요해요 화살 버려드릴게요 사기왔죠 형 뽀뽀뽀뽀 화살 주세요 저 미팅좀 쓸게요 앉아드림 앉아있음 지금 나 상어된 탕궁임 어 그거 그거 줬을래요 어 하하하하 앉아있을게요 화살 주신다는 말에 기뻐서 떨어두고 보자마자 오케 잠시만요 부름 불렀어요 오 진짜 저 여기서 나무를 보고 있을게요 어 맞는데 저기 아래인가 흐어아 야 야 빠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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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이 가서 때려야겠네 아하 간다 간다 뿅 간다 야하 사망샷 아하하하 왜 저거 나 왜 여기저 잠시만 잠시만 개어롭다 이보무스 나는 그냥 파리나 잡아줘야겠네 뒤에서 딜이 어디야 여기 와 팔로 딜 나오니까 기분이 개 좋다 많이 떠요? 되게 좋은거에요? 원래 쓰던게 쓰레기였어요 아 빨려요 빨리 맞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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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어쓰면 잡아줘 어 이게 파리? 응 파리 나 멀어요 길을 잃었다 와 이 별똥별은 잡았다 덕걸림 길을 잃었다 레이로어의 이 찐인 간다 하아아아 힌Ich 힌 southwest 힌 corros ퟭ 힝 또 왜 여기 있냐 하하핳 저 한참 떨어졌거든요 저기 귀 한 누르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바로 가죠 FT 아~~ 몰랐구나 modified 난 독에서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요? 아직도 살아있으신가보네? 야 너는 죽으면 안돼 너는 거기서 힐하면서 붙어야돼 아 그래요? 어? 보스 아직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그게 없는데 어? 보스 아직 있다네 미팅 미팅 타셈 미팅 타셈 타지마셈 죽었음 그 시체 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정인 것 같아요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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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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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별부름 4개 다 맞으면 죽네 전 죽어요 그냥 가서 녹아다 뛰어야겠다 언젠가 죽겠지? 근데 그 여동님 저기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방이 없어요 그냥 죽어 안 죽어 내가 딜 해볼게 쭈쭈쭈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, 진짜 어렵다. 와아. 붉은 장소 아무도 없어? 아, 없으면 없습니다. 나 몬터라도 잡으면은 어, 얘들, 얘 나, 나 때리려 하네. 내가 일단 최대한 시간 끌어봄. 오케이. 바닥에 있어요, 바닥에. 아, 올라오면 제가 힐 해드릴게요. 가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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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힐 좀. 탭키가, 탭키가 너무 많은.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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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출발. 아. 탭키가 너무 많다. 저, 저기 가지도 못하겠네. 나도 못 가겠어. 탭키가 너무 많아서 지금 힐도 못 줄여요. 아, 나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마법도 못써. 정도 없어서. 마지막 기방, 깡수다의 화살. 여기 아래에 있으셈. 제가 2분만 힐 드려야겠다. 근데 데미지가 50씩밖에. 어, 잠시만 이거 피해야된대. 이거 좋네. 오빠 계속하세요. 아,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. 오혓. 저, 미웰부림. 한, 세 번 맞으면 죽젓네. 크으... 흳으으으으으, 흤. pted. 으흥. 하. 아직 안지금. 러운호. 엉, 걱정하지마, 힜. 저. 힐 되게 많은. 오케이, 오케이. 잘 못uzu기다. 잘 못С 랄. 나 이 녀야 할게 없어 나 데미지 진짜 꽤 똥같다 진짜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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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마오카이한테 노트 데미지 넣고 있어 아 좋아 힐캐리 힐캐리 헐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오케이 이제 빨리 갈게요 어 힐 14개 남았어 아껴야 되는데 포션 이번에 무조건 잡죠?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안 되겠네 스크롤을 써야겠네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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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써야지 와 이거 피해 노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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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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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니 야 안 돼 잘가 어 좋아 나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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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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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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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냐 또 죽어 죽어 그냥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 나 정수 없어 이제 저 세졌습니다 드로마리 빨았어요 저 세졌습니다 하하핳 나 무척 먹는 기계야 하아 하아 빠세 마무리 마무리 이겨 오오오 잡았다 아 경험치 이즈 이즈 오오 경험치 만드셨어요 오 카타콤 열쇠 신난다 오오 잡았어 잡았어 어떻게 가야되는데 아랜가? 하아 겨우 잡았다 아 이번엔 못 잡았으면 엄청 오래 걸렸겠다 그니까 나도 템도 다 쓴 나도 흠 흠 아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도걱제 배웠다 어우 나이스 형 여기네 근데 일로 오셈 어디 아까 그 보스방 가면 위에 사다리 생겨요 아 어깨 어깨 나 카타콤 열쇠 네 개 네 개 먹음 어 나도 완드 껴야겠다 그러면은 캐릭터에서 완드가 근데 깰 수 있는데 그 제한이 있어 돌핀다 아 여기있네 오케이 굿 돌핀하고 이글도 있어 우와 화살은 소사님 먹고 흠 흠 키있나? 넵 뭔 키이지 이게? 키임나 없어요? 뭔 키임 이거 레드키요 레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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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는데? 합성당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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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이다! 잠깐 이 아래 어떻게 가지? 아 이에 갈래가는 레드키 있어야 되나 레드키 누구 있는지 인사 어디? 나 있습니다 레드키 그냥 켜봐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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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나 어디 오케이 됐다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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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열렸다 레드키 홀 홀 까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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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같이 까요 아 이거 지금 우리가 까도 상관없나? 나오나 다 맞춰서 네 네 아 그지 네 넣었어요 응 오케이 오케이 사슬가복이다 이건 뭐지? 오! 화염의 숨결 나왔다 홀 저 그거 좀 오케이 일단 잠깐만요 템 정리 좀 하고 검 스킬 버릴게요 화염의 숨결 그리고 사슬가복 차원의 문 사슬가복이면 내꺼고 점프하거나 뛰어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장소 순간이동합니다 어 좋네 이거 7레벨 로브 버림 그 7레벨 매직 스태프 고래트님 눈보라 눈보라 버릴게요 네 잠깐만 저도 지금 버릴거 같은데 아 안될 안될 한번에 버려드릴게요 여기 한 님들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아 스태프도 떴다 오 엘레멘탈 보호마법 사과야 너꺼같다 아 도끼 나왔어 어디요 6레벨 도끼 왔어 이건 네꺼 버릴게 내가 있는데 넹 일루 일루 속면역 어 보호마법 배워야되네 보호마법도 넣어 어차피 일루 할거면 배우지 않을까 배울거 아니야 우선은 억제랑 체력재생 끝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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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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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 오 회복중 우와 좋나 아 이거 개좋다 어 그거 개좋네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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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텐 더있다 나 블루키도 얻어가지고 아아 저 끝에 저 오 여기 붉은마라 장소 개많다 헐 아 코랩님 켰네 먹어봐요 어 돌핀 하나 더 있어 아싸 아 돌핀 6개여야되데 총 넘지 않아요 여섯개 여기 로브 버릴게요 음 뭐 무기 괜찮은거 없어요 근접무기 괜찮은거 아 돌핀 7개다 아싸 근접무기 괜찮은거 좀 나 좀 주셈 남는거 있겠는데 오이씨 근접무기 이거 브로드스토드 기다려봐요 빠지셈 6 응 67뎀이면 별로죠 전문가의 없을텐데 67뎀 어떤 무기야 광범이요 에이 별로임 창 도끼 분기 반검 진지 간검 검 도끼 크리 확률 증가 어 그거 줘요 크리 확률이면 나 필요하다 이거랑 얼음 방어력 증가 있는데 이거 내가 끼는게 나왔라나 얼음 방어력 증가 검 크리 확률 증가 공속 도끼 공속 치료량 야 치료량 증가가 여기있다 돌파리의 반지 아 근데 이거 맞다 못주지 아이씨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줬었는데 끝나는 곳이 어디지 근데 끝나는 곳이 왼쪽인거 같애 워싱 잠시만요 나가 줄게 뭐하나 있는데 독중화는 필요없죠 응 독중화 마법 독중화 마법은 아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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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쟤 해주면 될거 같은데 저 억제 있던데 아 카타콩 열쇠 분배하라네 카타콩 열쇠 나 4개 먹었는데 아 억제는 그거네요 어 잠깐만 독, 독다는게 천천히다는거고 그 아마 독중화는 없어지는거 같애요 저기 썰겄세요 등, 등기 뿌려놓을게요 오케이 어 얘 독중화 얻자 여기 카타코멜스 한개씩 먹어요 둥기 아 안먹어진다 이 둥기 안먹어져요 남들이 먹을 수 있는거는 오른쪽 위에 숫자가 있어요 줘서 먹을 수 있는거면 오른쪽 위에 숫자가 있는데 남들한테 못주는거는 숫자가 없음 침착이 안들었지? 카타코멜스에 빨리 먹으세요 이거 여기 하나 버려놨는데 누구 한명 안먹었는데 나네? 나는 먹었어 이 열쇠는 다른 성의 다른 구역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도끼에 아무거나 남는거 있는 분 있어요? 잠깐 쓸게 저를 믿고도 상관없음 케마케마님 팬가기 감사합니다 어 나 마스터리 두번째 권 하나 있어 창마스터리 두번째 권 어 나 줘요 나 줘요 창마스터리 완들을 껴야겠다 완들을 오케이 창이 맞나 포렘? 아 포렐름 아닌데 일단 뭐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쓸게요 레벨 8 창 그게 필요하다고 써있길래 아 맞네 창꺼 맞네 그죠? 네 맞아요 제대로 조심 뭐 나눌 수 있는건 전 다 나눈거 같아요 이제 저도 나눌 수 있는건 다 나눴어요 나도 완드 올려야지 그 완드가 더 좋아보이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템들이 다 칠로에 이 단축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? 시프트 1인가? 응? 이거 단축키 첫번째 창에 있는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건 1시프트 누르고 하면 되나? 시프트인가 알트인가 뭐같은 구공님 둥기 쓰시죠? 네 둥기도 써요 둥기 127 데미지 오오 잠깐만요 콜 지금꺼 내꺼 90임 방송 방송 글렀다 좋았어 좋았어 나눌거 다 나눴으니 전 일단 가볼게요 네 그거 문 열어드릴게요 손님 화살 듣고 빠빠 오케이 저장하고 나가요 님들 또 사라질러 강제정료하면 망합니다 저도 갑니다 응 수고하있스 뭐야 어휴 히어로 죽음이 안돼 꿀잼이였다 그거 아아 3 누르신 다음에 리브그룹 하셔야 돼요 후 4시간 26분 했네 재밌네요 우왕 근데 법사는 혼자 하면은 좀 힘들겠다 그러게 특히 저같은 힐러같은 경우는 파티냅 파티모 템 정리하고 나도 그만해야겠다 칼 어 많이 보네 이 시간에 칼을 칼 소다님이 쓰죠? 네네 데미지 몇 자리이요? 음 126자리 그냥 녹색칼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요? 넵 아 근데 어차피 집값에 못주지 않아요? 음 못줌 이제 그냥 나 팔아야겠다 넵 아 배고프다 그러게 야 스캠 포인트 개모자르다 진짜 흠흠흠흠흠 너무 개.. 너무 미친듯 졸려가지고 정수 정수 10개에 10골드네? 개비싸구나 개비싸요 나 이거 산 줄 알았더니 이거 사면은 코네님 돈 없겠네 돈이 없어요 별로 네 200개 250개 막 사먹고 왔는데 응 님들이 평타한 방에 적응한 개씩 때문에 흐흐흐 하하하 약간 다른 싸운 방법이 필요하겠네 흐흫흫 6랩 찍으면 좀 더 쎈 아까 배우니까 효율 괜찮아지 이러라. 얼음 쪽.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 명이서 하니까 나눠서 경험치도 오를 거고. 그나마 나눠놔서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은 점이 필요 없는 템이 별로 없다는 거지. 근데 뭔가 갑옷하고 로브가 로브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그래도 필요한 거죠. 맞게 다 나오고 있긴 해요. 갑옷이랑. 다행인 건. 우리가 우리 레벨에 비해서 좀 어려운 던전 깬 것 같아요. 여기서 내가 보기엔 저렙 던전에서 파밍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. 느낌이. 이 젓렙. 아 어디 보자. 아 변이술. 변이술. 이 맵도 근데 블루키 레드킥 둘 다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나 변이술 찍어야겠다. 신석이랑 오우거 힘만 딱 찍을 수 있게끔. 14포인트. 거인의 힘 이것도 좋겠네. 무기 향상. 갑옷 향상. 투명. 제일 처음 단선이 딱 짧고 돌기 좋아요. 짧긴 한데 보상이 별로잖아요 그만큼. 좋은 보상이 나와야지. 이건 뭐냐? 변투보호. 얼음방어. 어둠방어. 불방어. 동면역. 아 보호마법. 흠. 창마스터리가 없네? 님들 다음에 창마스터리 저렙거 나오면은 저쩜 아 이거 저렙거는 사야될걸요? 불이 도는 데서는 안나오네 내가 저렙던데 좀 돌다가 나오면은 하고 아니면 그냥 해야겠다 우선 녹화를 여기서 끌어가고 4시간 16분 했네 진짜 많이 했다